마침내 우리 앞에 빨간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맞이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오늘의 감사하고 감격으로 저 빛나는 태양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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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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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